네트워크 마케터들이 절대로 걸리면 안 되는 병이 있어요. 그 병에 대해서 아주 고질병입니다. 여러분들 그 고질병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신TV 김유신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아침 조회로 여러분들과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네트워크 마케터들에게만 있는 불치병. 그런데 절대로 걸리면 안 되는 이 불치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면부터 볼게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내 팀을 망치는 OOO병의 실체. 이건 내 팀 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사업을 망치는 아주 고질적인 병이에요. 이게 바로 진짜 걸리면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대요. 절대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번 걸리면 죽어요. 여기 보시는 대로 대가리병입니다. 걸리면 100% 직사인데요. 뒤질랜드로 가는 가장 중요한 병이 바로 위험한 병이 대가리병. 죄송합니다. 좀 속된 어죠. 그래도 여러분들께 이게 또 없게 있어요. 이 대가리병이라는 용어가. 그래서 오늘 대가리병을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는 많은 리더분들하고 소통을 해요. 타사 리더분들도 굉장히 많이 소통을 하죠. 그런데 이분들하고 소통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들. 그러니까 이분들 중에서 소위 리더라고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막 좀 회사를 하다가 잘 못하시는 케이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실패하시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 이유를 보면 대부분 이 대가리병이 발동했을 때입니다. 대가리병. 예전에는 안 그러셨어요. 그런데 자기 회사에서 직급이 올라가면서 이 병에 꼭 걸리시더라고요. 이 병에 걸리신 환자들의 특징은 다섯 가지입니다. 다섯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기가 업계 리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업계 리더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탑 리더들을 만나보잖아요. 이 탑 리더들을 만나보면 공통적인 게 되게 겸손하세요. 굉장히 겸손하십니다. 그리고 잘 발톱들도 안 드러내세요. 굉장히 겸손하세요. 그런데 조금 직급 올라가. 다이아몬드 직급자 정도 되신 분들 있잖아요. 다이아몬드가 좀 다른데 한 월 천만 원 미만 그 정도 직급자가 되셨던 분들.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자기가 업계 리더라고 딱 생각하시는 분들 순간 대부분 소득이 떨어지시더라고요. 대부분 이렇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터들, 리더들 보면요. 프로모션 때 올라갔다가 직급 찍었을 때 올라갔다가 대부분 소득이 왔다 갔다 거려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왔다 갔다 그래요. 참 신기하죠. 자기가 업계 리더래. 자기가 업계 리더래. 이렇게 생각... 예전에 안 그러셨는데 갑자기 업계 리더로 자기가 변해 있을 때가 있어. 이런 분들이 대부분 대가리병 환자다. 이런 분들의 소득은 대부분 이렇다. 소득 유지가 잘 안 돼요. 대가리병에 걸리면 바로 소득 유지가 안 됩니다. 두 번째요. 이런 분들 중에서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세요. 자기가 하던 회사를. 그러면서 신생회사 있잖아요.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좀 비슷한 케이스인데 무조건 선점을 중시하세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선점만 하면 뭐가 된다. 선점만 하면 리더가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많이 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거의 대가리병 환자들의 특징이에요. 이러면서 이분들이 회사를 자주 옮겨다녀요. 정말 자주 옮겨다녀요. 그러면서 맨날 하시는 소리가 뭔지 알아요? 신생회사에 와야 된다. 신생회사. 신생회사 아니 회사 있잖아요. 이런 회사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가면 신생이래요. 막 10년, 대한민국에서 10년, 12년, 15년 막 이렇게 된 회사. 매출이 맨날 안 나서. 100억대도 안 나고. 200억대도 안 나고. 100억대도 안 나. 그런데 자기가 가면 신생이래요. 이러신 분들이. 전형적인 대가리병 환자들. 왜 이분들이 이런 회사 찾는 줄 아세요? 자기가 대가리가 되려고. 가서 자기가 위에가 되려고. 여러분들. 진짜요. 저는 저도 이제 제의를 많이 봤거든요. 네토만딩 사업. 회사들 나올 때마다 저한테 제의를 꽤 많이 하세요. 1번 사업자 제의하셨던 곳들이 몇 군데 있었고 2번, 3번 사업자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들 꽤 많았었는데 저는 못해요. 저는 절대로 선점하는 회사 안 갑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만큼 할 수가 없어요. 선점하는 회사 가면요. 시스템도 다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별걸 다 만들어야 돼요. 엄청난 비용과 엄청난 노하우업에는 저는 못해요. 저는 시스템이 갖춰진 회사를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지쿱에 있잖아요. 지쿱에 오는데 저는 저희 스폰서가 만들어온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걸 못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와서 제가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그분들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시스템을 근간으로 해서 제가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신세 회사들은 절대로 이게 안 돼 있어요. 자리 선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회사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 회사가 커져야지만 제가 권리 소득을 받는데 이걸 할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대가리병이 걸리신 분들은 그걸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자금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투자가 돼요. 시간도 엄청 많이 투자가 돼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아니야. 이건 하이리스크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신생 회사를 못 가요. 그리고 저한테 1번 사업 잘하라, 2번 사업 잘하라 이거 못한다니까요. 제가 그 무게를 못 견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대가리의 병환자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과 이거 진짜 중요한데 자스템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자기 시스템 하다가 죽는 사람들 심지어 우리 회사에는 이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자스템 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섯 번째랑 연결이 되는데 스폰서들을 되게 우습게 알아요. 자기가 대가리 병이 있고 자기가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스폰서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스폰서들이 만들어오는 시스템을 되게 우습게 알아요. 그 시스템을 근간으로 해서 자기의 팀을 키워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 안 하다가는 뒤질랜드로 가버리죠. 대표적인 케이스들이에요. 대표적인 케이스들. 그래서 잘 보시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요. 이 다섯 가지가 뭔가 내가 나오기 시작한다. 스물스물 나온다. 그럼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대가리 병 환자십니다. 대가리 병 환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냥 뒤질랜드로 가요. 뒤질랜드로. 지금 제가 보면요. 몇 년 전부터 제가 만나뵙던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실패하신 케이스가 많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큰 실패를 보시게 되면 얘를 내려놓으시더라고요. 다행히. 코인으로 불법 다단계로 안 빠지시는 분들은 이걸 내려놓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큰 실패가 근간이 되어야 됩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이 병만큼은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병에 안 걸리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평생 안 걸리려고 노력합니다. 얘는 걸리면 대책이 없어. 대책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대가리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이거는 진짜 치명적인 병이에요. 에이지보다 위험하고요. 코로나는 잽도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진짜 항상 겸손하시고 항상 여러분들 사업에 있어서 이 대가리 병에 안 걸리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유신TV 아침조회 대가리 병에 걸리지 말다라는 중요한 얘기를 하면서 아침조회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만나 뵐게요. 여러분들 사랑하고 안녕